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오늘 아침 의청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또 각 상임위 간사들, 각 상임위 소속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내에서 법안심사의 과정이 심각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 또 국회의원의 책무와 존재의 이유를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평입니다. 청와대 고무도장 노릇하러 국회의원 되셨습니까?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예산은 국민의 혈체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저버리고, 야당의 권한과 책무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1.1획도 건드리지 마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법안 소위 구성도, 또 법안 상정 절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분노한 부동산 민심에 놀라서 땜질식 처방을 속전속길로 밀어붙이지만, 무리수를 무리수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분명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개입으로 집값은 띄고, 액구전 세입자들만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신발까지 내던지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을 막고 꾸져져야 할 국회가 오히려 2년도 남지 않은 청와대의 출장소, 하수인,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넘어서 헌정농단 국회 말살입니다. 국회의장님,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님, 제발 여당 국회의원을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빼앗지 마십시오. 국회법대로 국회의 책무와 권한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